최근까지도 잠을 잘 못 잔 적이 많았어요 병원도 다녀보고 좋다는 것도 먹어보고 했는데 그게 생각만큼 잘 되진 않더라구요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는 것도 연습이 필요한 거구나 그런 거 보통은 마음의 문제인가 싶기도 하구요 좋아하는 연주 들으면 가끔 잘 자기도 해요 라디오 전곡 이런 것도 듣구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이 노래들은 수면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듭니다 연주도 하고 또 노래도 하고 뭐 그럴 건데 가능하면 자기 전에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할게요 뭔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고 부르면 몇 번은 마음에 닿기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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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